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마디 하셔야죠 한마디? 아 좋다! 저기 한번 보여줘, 저 남메탑을 남메탑 이렇게? 딱 꺼면 되는거지! 좀 빨리 가야지 이거 잠바 입을 안 컸니까? 네 우리 지금 남메탑 왔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얘가 되게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얘기해준다 점심을 먹고 관음봉까지 얘가 왜 집 멋대로 흔들지? 잠깐만 얘가 왜 너무 기가 막히지 않냐? 축하한다! 이지간고 좋은 회사로 요번에는 진짜 6개월 한번 가보자 하하하하 지금 이렇게 물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밖마다 볼륨만 가는거 같은데 밖마다 볼륨만 가는거 같은데 밖마다 볼륨만 가는거 밖마다 볼륨만 가는거 1달전 하하하 한달 전인가? 으 으 으 으 으 좀 ar 우리가 아는지 오래되어서 어디 공영능선은 여기랑 비교하냐? 공영능선은 이정도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해가 안갔던게 1호 때 가지고 낚시를 하잖아요 1호 때가 버틸 수 있는게 무게가 무겁지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큰거 잡고 잡는데 이해가 안갔거든요? 기다리는거지 그래서 어떻게 큰거지 진짜가 나타났다 공아 진짜가 나타났어 진짜가 나타났다고 진짜가 나타났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